무연질 챌린지 달성하기 컨텐츠 시작합니다 댓글 보니까 비기님이 흑인 해가지고 무연질로 하시는 컨텐츠도 있는데 무연질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그분이 할 수도 있고 구독! 알림 설정!!! 알지? 우리 동네팀 출점식입니다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팀이 좀 좋은데 상대가 저거의 팀 좋다고 하고 있는 오케이 네드베드 좋고 아 좀 느리긴 하네 조금 느리네 좀 느리네 자 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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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트딕 각이죠? 얘들아 자네 두발이 왼발이니? 좋구요 열렸죠? 네이마! 네이마! 어머 자만 왓왓 예? 아 내가 원래 쓰던 티티 혼하우드 오카하고 아 슛의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 자 네이마 를 아 네이마 상대 팀이 좋아도 결국 이 게임은 뭐다? 통게임이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열렸죠? 한번 각 꺾고 제끼고 밑에 차붕근 차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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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죠? 차붕 자 자 이라시자이마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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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드베드 와 미쳤다 자네 밑에 오라 뭐하냐 새로운 스트라이커 새로운 스트라이커 발굴해내자고 새로운 스트라이커 발굴해볼까? 새로운 스트라이커 발굴해볼까? 와 야 진짜 와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간다 백일 떼가네? 사방금 파면 살 수 있는 애가 오바메양 좋아보이잖아 오바메양 볼베르? 와 강뚝있네 아 근데 스트라이커는 양반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조나스 누구세요? 아 앵리 좋지 밸런스 쓰레기라고? 아 큰일나 고민이네 이거 진짜 오원? 오원? 와 오원 괜찮은데? 야 갑자기 삘이 오는데? 이거 삘이 온다 얘들아 삘이 온다 삘이 왔어 삘이 왔어 야 오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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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삘이 왔어 다들 왜 체감괜 안좋아 몸싸움 구데기야 난리 났는데? 아 잠깐만 어 아 상대 팀 왜케 좋아 오케이 내 말은 레드베드 레드베드 뭐야 야 공을 못잡어 왜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네에에에 굿렛 굿렛 와아 나이스 골 그렇지 아 넣어줄건 넣어주네 오 오원 개빨라 오원 개빨라 와 와 와 뭔데 뭔데 왜 이렇게 빠른데 뭔데 와아 야야야 루카쿠 저거 못잡아 우리 애들이 흐흐흫 들어가 그렇지 오원 좋다 가보자 오원 가보자 오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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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 아 좋네 충분하네 나이스 온 자 열렸죠 오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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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떡쌍이야 야 오원 떡쌍이야 오원 어 뭐야 오원 뭔데 뭔데 오원 뭔데 야야야 뭐야 뭐야 야 오원 애들이 못잡아 오원 애들이 못잡아 오원 오원 몸싸움 몸싸움 아 까비 근데 중요한건 5원 지금 적응도가 1이라는거에요 자 네 컵백 5원 마무리 우와 5원이네 얘들아 5원이야 어어 얘들아 5원이야 뭐 뭐 뭐 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5원 5원 이제 우리 동대팀 주전이다 사실 지금도 약간 버겁네 그 빠른게 다르네 와 저것도 따는거 봐 만약에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공식경기 했는데 진짜 이제 선수 개 좋은애들 만나면 이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흐흐흐흐 으 으 으 으 으